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주 가던 커피숍 이용도 어렵고 직장인들 퇴근 후 술 한잔할 수 있는 식당도 9시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되니까 사회생활 역시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66명의 확진자가 나온 스타벅스 파주 야당 역점.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식당과 술집 영업도 제한됩니다. 일요일부터는 밤 9시 이후로는 치킨 등도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최근 체조교실과 탁구장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실내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300명 이하 학원뿐 아니라 10명 이상이 모이는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가족들 생각도 나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출입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영업시설은 수도권 47만 개에 달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TV조선 최고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감사합니다.